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영으로 기록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세상 불신자가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자들 중에서도 영의 사람이 아니면 쉽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과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능한 말입니까? 또 빌리뽀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 빌리뽀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데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반대가 되어야 되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잘 버티고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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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함과 낙심 속에 빠져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잘 나갈 때 또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인생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감사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요 회복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 안에 있는 참된 평안 영원한 근원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타이밍 싸움은 우리말로 바꾸면 시간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양생활에 있어서 인도받고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로 시간표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지파로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간섭과 지배를 받고 있는 굉장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왜 악한 사람은 잘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악인은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는 좀 다른 생뚱맞은 답변을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가 왜 더 잘 되고 신자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각인시켜서 항상 읽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찾아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약간은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뭔가 반항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왜 악인이 더 잘 살고 왜 더 성공하고 왜 더 잘 나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어쩌면 하박국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구원받은 나는 중직자이고 사역자인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너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악인이 성공하는 것 같고 반대로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순간이고 잠깐이고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거나 속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가진 능력과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이루셨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을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각인뿔이 채질되지 않으면 내가 있는 현장과 세상은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복음 없는 자들이 더 잘 살고 복음 가진 나는 더 어렵고 더 힘들게 느껴지고 완전히 속게 됩니다 고린도 후소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잠깐의 것에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문제와 현실 지금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과거의 상처와 실패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무기력과 무능함의 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문제에 주목하고 내게 있는 어려움과 현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지를 보니까 모세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현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어려움이 보이고 그러면 속게 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혹시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즐거워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지금이 바로 시간표입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문제만 얘기합니다 종교와 율법은 문제만 지적해요 그러나 복음은 답을 얘기합니다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 없습니다 갈등은 바로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긴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갱신해야지 바뀌어야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너라고 얘기합니다 너부터 나를 갱신하는 것에서부터 가정과 가문과 구역과 현장이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겉으로 보면 위기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본격적으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 3, 7의 빛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도 포도 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남나물의 소추리도 없고 심지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 낯댕의 현장과 낯댕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지금 내 형평, 지금 내 사정, 지금 나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을 도울 수 있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으로부터 옵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과 그런 것으로부터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서 보좌를 향하여 조금만 방향을 트시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던 나의 눈을 문제만 쳐다보았던 나의 눈을 이제는 보좌를 향해서 보좌 한가운데서 나에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홉 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삼시대를 살리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오늘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현실 속에서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부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과 구원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70인 제자는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물론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세상에서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참된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너에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게 최우선순인데 그 성전 재건이 온갖 어려움과 방해 공작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가운데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다 함께 모여서 그때 제사장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참된 응답이라는 거죠 뭔가 좀 응답이 되어져서 뭔가 좀 역사가 확 일어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물론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응답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힘 빠질 겁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사람도 관계가 불편하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을 계속 봐야 돼요 보기 싫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보기 싫은 사람하고 사역도 같이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아니 사람하고 뭔가 좀 틀어져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잠 못 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지금 틀어졌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뭔가가 막혀 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온라인 또 비대면 신앙생활을 부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모세가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과 늘 일대일 속에서 24시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보좌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그 앞절에는 뭐가 없고 없고 안 되고 안 되고 힘들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딱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힘 빠지겠습니까 근데 하박국 손지자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가 천근 만근 발이 무겁고 힘들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사슴 여러분 사슴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막 가볍게 팍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폴짝폴짝 그게 사슴인데 사슴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천근만근 그런 사슴은 잘 없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 바로 영적 서미 보좌의 축복 그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참된 힘과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헤블리 파워라는 거죠 헤블리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여러분 권세 아시죠? 권세는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입니다 권능 위로부터 주어진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권능 위로부터 힘이 임하면 괜찮습니다 헤블리 탈런트 그냥 전문성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굶어줄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세상을 누리면서 먹고 사는 그런 전문성은 내가 노력해서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그러나 세상과 시대를 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막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은 그 전문성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헤블리 위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헤블리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바로 천명입니다 위로부터 보자로부터 임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보자 인생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발합니다